치발기 귀여워 진짜? 이뻐 잘 샀네 귀엽잖아 너무 잘 샀다 너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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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나오는 선인장 가시 없네 나 처음 봐 애기가 있으면 가시 있으면 안되고 이름이 뭐야? 연필선인장 요즘에 엄청 이거 먹방 접시야 먹방 접시 보니까 귀엽다 이거 뭐야? 귀엽다 토미 토미랑 베리 같다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엽다 너무 귀여워 먹기좀 봐 화보잖아 이쁘다 주추가 몇 번 한거야? 진짜 한 번 했는데 미쳤는데 맛있어? 이후보다 그냥 그것이 내려진 계란 양념이 달콤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건 못해. 여기는 강물이 잘 흐르네. 전자에 깊이 먹을 수 있어. 오, 마늘. 오, 마늘. 오, 마늘. 오, 마늘. 오, 마늘. 오, 마늘. 오, 시원하고 맛이 나. 이쪽에 사람 엄청 많네. 오, 마늘. 오, 마늘. 고춧가루 음! 맛있다! 아.. 코스트코는 실망을 시키지 않네 아 코스트포 묵살 생각보다 맛있어서 좀 놀랬다 먹을 거 같이 넣어 먹을까?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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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마늘 고마워 손에 조금만 그릇에っかり 넣어주세요 물은 상추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계란 밀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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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어가 깻잎쌈이 맛있구나. 다음은 한번 더 먹을 수 있겠다. 새우튀김. 새우튀김. 여기 두 개 있어. 하나 줄게. 안 넣는지. 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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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다 매콤해 아구가 어디 있어? 이거 아구가 없어 아구 왜 아구찜 맞아 이거? 아구찜 맞아? 이거 그냥 일단 장어 한 입 먹어볼까? 개인적으로 후라이팬 보다 나와 진짜? 응 맛있지? 맛있는데? 하지만 방금 이 첫입이었다 우리 첫입은 항상 뭐든 맛있어 진짜 국바소품이야 맞지? 지금 한입 한입 고춧가루 계란 단체로 직접 만들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주고 이다 소금을 구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산물 계란 고추 고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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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도 계란 계란물 계란물 된장찌개 물을 넣고 반죽을 넣고 이곳은 부터에 로떼이 굽룩 고춧가루 맛있는데? 물가루만 하나도 안 넣는데? 응, 뻘쩍해 대체로 버려요 저녁에 대를 부서고 마카롱 항구는 청양고추 바퀴스탕 나무스탕 멸치 구름 고구름 면을 넣어서 물을 바라뾔. 물을 넣어서 옮기면 완성의 물을 넣어줍니다. 고추장 파는 고추장 마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와 이거 이렇게 맛있네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네 장진장은 비벼 먹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양배추도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완전 꿀조합이야 맛있어? 응 먹을래? 불고기 맛나? 응 진짜 먹네 진호가 이게 최고인 거 알지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먹네 아니 내그로는 엄청 먹네 내가 먹네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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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샐러드 샐러드 나 먹어볼게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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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들어 펄! 됐다! 펄이팅 해볼게 펄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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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melted 귀여워 짜증나 attribute 꾹키가 되게 열네 미안 맘 안 들으면 닦 metaph ah 나한테 여기는 뭐 거의 두부야 두부 두부해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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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17,000원 Stay safe 처음에 보냐던 고등학생 고춧가루 이거 2개 5초인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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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주기적으로 차가운 물을 뿌려주고 일부 인원들이 철수한 영국 콘텐츠는 일찌각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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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녀 희망 잠시 스지 썬 어묵 들어 어제 먹었지 먹방 먹방 저녁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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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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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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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bas 남낙지 단척 소금 한 EXPENSE 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